최근 서울의 한 하천에 살던 오리들이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범인으로 밝혀진 10대 청소년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요. 해당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동오리처럼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도 불법인지는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야생동물을 죽이는 건 어떤 종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법에 해당될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야생동물을 죽이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. 이렇게 야생생물법에서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. 만약 학대 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. 죽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개구리에 돌을 던져 죽이는 행위,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에 해당됩니다. 또 종종 아이들이 잠자리와 같은 곤충에 날개나 다리를 뜯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.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가 전부 단속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,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을 죽이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,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